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면역력 중요한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사실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우리는 많은 좋은 생활습깔들을 갖게 노력을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서 이것 때문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물론 영양상태가 나빠도 면역력이 떨어지고 심지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은 의외일 것입니다. 바로 너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 즉 밤낮이 바뀌거나 또는 생체 리듬이 깨져 있을 때 그럴 때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관련된 이런 생체 리듬이 깨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과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수면을 연구한 많은 연구자들이 재미있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유전자들을 보면요. 밤 시간이 되면 유전자가 또 어떤 활동을 하게 되냐면 생체 활동에 필요한 단백질을 세포 내에 축적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유전자가 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낮 시간이 되면 축적된 단백질을 분해해서 다시 또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유전자가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유전자가 이런 역할들을 해주기 때문에 바로 수면 패턴이 깨졌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뭘까요? 바로 피로감이 생길 수 있고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고 이와 함께 면역력 저하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전자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꼭 중요한 것이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수면 상태에 있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체 리듬이 깨졌을 때는 피로감, 소화불량, 면역력 저하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2019년도에 미국 스크립스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유전자 활동이 방해가 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유전자 활동의 방해가 일어나게 되면 어떤 병들이 생기는가 찾아봤더니요. 일단 암이 발생하기가 쉬워지고요. 그 다음에 비만도 잘 생길 수가 있고요. 탈모도 잘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심리적으로 불안감이나 우울감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 없는 불안감, 우울감이 있을 때도 우리가 생활 패턴을 잘 봐야 되는데 심리적 스트레스가 없이 자꾸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진다면 그 사람의 이런 생활 패턴, 즉 수명 리듬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를 한 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사실 유전자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유전자와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밤에 주무시고 낮에 활동하는 게 정상이지만 아주 드물게는요. 어떤 사람은 낮보다는 밤에 활동하는 것이 더 편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오히려 거꾸로 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굉장히 드문 분들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겪어보시면 아시는 거죠. 밤 다시 바뀔수록 몸이 피곤해진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경우고요. 그것이 더 편해진다 하면 그런 분들은 아주 드문 유전자를 갖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요. 수면 리듬이 깨졌을 때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우려감이 생길 수 있고 또 비만이라든가 탈모, 그뿐 아니라 암까지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영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생체 리듬을 잘 찾으셔가지고요. 더 건강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